에헤헤 떨린다 오늘은요 위버스콤 은정환 선배님과 함께하는 연습 날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거든요 그래서 신발도 지금 신어보는 은정환 선배님이랑 콜라봄을 위버스콤 때? 하게 돼서 오늘은 은정환 선배님이랑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진짜 제 용건이 무스라핌으로서는 많이 안 해봤던 곡이다 보니까 너무 설레인 것 같아요 피가 커졌다 마지막 음악 이로써 그 тан장 이로써 앨범 드라마 그 대장 마지막 대형을 꼭 이렇게 따다다다 아니 그렇게 안 써요 그거 좋아 안아주는 걸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쭉 붙어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두 번째 포즈를 선배님이 봐주면서 해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루셔라핌 이거 선배님 저희 컨텐츠에요 뭐야 저희 컨텐츠에요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사이사이는 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루셔라핌 할 때 너무 좋아 시작 루셔라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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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나의 영화 는 끝났고 지발되사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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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네도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좋아요 엄정환 선배님이랑 하는 마지막 연습을 마쳤는데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대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엄청 뜻깊고 되게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곡을 같은 무대에서 같이 한다는 게 영광이고 되게 너무 신기한 일인데 이 곡이 선배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진 곡인지 듣고 나니까 더 진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배님 저희가 나중에 꼭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봬요 네 이렇게 위버스콘 엄정환 선배님이랑 같이 하는 무대를 연습을 마쳤는데요 엔딩 크레딧이라는 노래 같이 콜라보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많이 들었던 곡이어서 잘 아는 곡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정환 선배님이랑 같이 무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배님한테는 너무 소중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소중한 곡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정말로 진짜 멋있는 노래를 알 것 같아요 엔딩 크레딧 가사를 보면 진짜 뭔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유아하더라고요 엔딩 크레딧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여신 거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오래오래 멋지게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엄정환 선배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정말 배워야 할 마인드 너무 좋은 마인드이신 것 같아서 많이 배웠습니다 짱 그럼 위버스콘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끝났고 끝났고 저의 스트레칭 파일 첫 위버스콘이에요 외국 같아요 뭔가 외국 같죠? 태국 골드 댄스콘 약간 태국 타도 없는 느낌 태국 타도하고 태국 골드 온 느낌이에요 네 오늘 오늘 어땠어? 염색 냄새 네 역시 좋았어요 어? 제가 좋았어요 맞아요 이거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언니가 이 언니가 이 언니가 이 언니가 펠리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할게요 진짜? 음 내가 제모 먼저 보고 네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최애 최애 젤리 네 상황입니다 저 괜찮겠죠? 이거 한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을 해줘서 일기 같은 거 소설이 아니라서 뭔가 저도 일기를 쓰니까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아서 생각 많은 사람이 일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모르는 단어도 많으니까 계속 검색하면서 보는데 한국 책도 한국 책만의 그런 감소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응어법입니다 말씀하시마 응어법 난 모르지 나 아는데 아 그게 응어법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돼 근데 말투가 나 아는데 내가 너 어 내가 너 내가 너 나 다 같이 있잖아 괜찮아 난 모르지 나 아는데 나 아는데 나 아는데 나 아는데 나 아는데 파이팅 너무 너무 기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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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버스 콘서트 리허설까지 다 마쳤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위버스 콘서트 날이에요 제가 또 위버스 콘서트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고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많고 그런 무대가 오랜만이어서 되게 현장감도 너무 좋고 내일 객석까지 꽉 채워지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하게 엄정아 선배님과 함께 무대를 준비했잖아요 일단 그 무대가 제일 기대가 되고요 저희 무대도 리허설한 걸 잘 보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싸움은 안 났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화이팅 매일 봐요 안녕 여기는 위버스 콘 현장인데 지금부터 엄정아 선배님이랑 콜라보하는 무대 리허설하러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무대에서 대회 선배님이랑 같이 콜라보하는 무대라서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어제 세트를 보니까 뒤에 LED에 나오는 영상도 엄청 멋있어서 같이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첫 같이 무대에서 하는 리허설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야완아 잠시만 사진 찍은 어때요? 목관리 하시는 분 목관리 역시 목관리 괜찮으세요? 예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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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속눈썹에 걸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풀리니까 그것만 걱정이에요 괜찮을 거예요 이 신발을 신고 세 번 정도는 연습을 해서 원래 저희가 힐 많이 안 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약간 예쁜 춤들이 많아서 힐 신게 됐는데 안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아 어제는 우리끼리 했거든요 그래서 엄지원 선배님이랑 하게 돼서 옷도 입고 하니까 잘 야살하고 이따가 본반 때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흘려갑니다 오케이 엄정한 선배님이랑 실제로 무대에서 리허설을 해보니까 진짜 선배님의 그 아우라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희는 이만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사복으로 리허설을 하셔도 아우라가 너무 느껴졌고 그리고 약간 뮤지컬 같은 제스처 같은 것도 저희는 많이 안 해봤던 거라서 많이 배운 게 있었던 것 같고 세트도 약간 진짜 영화관 같은 엔디 크레디에 맞게 LED도 뒤에 너무 예쁘게 해줬어서 진짜 무대가 너무 기대된 것 같아요. 피어나분들도 그렇고 오늘 와주신 모든 팬분들이 약간 진짜 영화관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볼 듯이 너무 예쁜 무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재밌게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이번에는 엄마가 과자랑 같이 한국까지 와줬습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과자를 가져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호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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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다다키마스! 어떻게 걸려? 기대돼요. 시간이 걸려요. 나도 숙여 빨래. 하지만 말하면 계속 뱃살이 나. 호카산! 호카산! 답답해 죽을 것 같아. 호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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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롤세라핌입니다. 안녕하세요! 험! 롤세라핌! 죄송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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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진짜 맛있는 밥 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따봐요. 이따봐. 이따봐. 은정아 선배님이랑 콜라보 무대를 하러 가는데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팬분들이. 은정아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무대를 하게 되다니. 아까 챌린지도 같이 찍어주셨어요. 든든한 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저희 안무까지 이렇게 다 외워와주시고.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엔딩 크레딧. 이제 진짜. 원고면. 맞아요. 여기까지? 응. 조금. 아돌. 헤어 SS. 헤어 SS. 아이돌 헤어. 역시. 아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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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올글래그로 약간은 핑크색이었어가지고 이미지 다른 느낌이라서 엄청 가세요 은정환 선배님이랑 무대를 마쳤는데 너무너무 뜻깊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은정환 선배님이랑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었다니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은정환 선배님 언니 사랑합니다 또 뵈서 맛있는 것 같이 먹고 싶어요 일단 은정환 선배님 이거 립 따라 올라갈 때 환승소리가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시작하는가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파트들을 나눴는데 그때도 희연한 목소리 완전 잘 들려서 다른 팬분들도 너무 반가워해져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딱 의리무대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의리무대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 들 정도로 뭔가 현장 분위기가 진짜 열기가 올라와서 너무 축제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은정환 선배님이랑 이렇게 한 번 하기가 좀 아쉬워서 다시 무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큰 무대는 오랜만에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짜릿했고 재밌었고 무대가 짧아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하면서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아쉬웠고 무엇보다 은정환 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연습할 때나 여러 번 만났는데 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랑해요 이거 보시려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어제 앨범의 양지원 아직도 안가워 예상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허벅지 네 저희 래스레아플면 첫 번째 위버스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제가 온정원 선배님이랑 콜라보면서 하고 머릿담받았던 것 같아요 이프! 맞아요! 이프! 맞아요! 온도라인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열기도 엄청 뜨거웠고 준비하는 기간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작년에 보면서 꼭 나하고 싶다 맞아! 드디어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다음 연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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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너무 의미있는 무대를 너무 사랑하는 래스레아픔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꿈같았고 오래오래 이렇게 부대에 섰던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래스레아픔 영원히 사랑할게 너무 사랑하고 래스레아픔 ür emp累